정말 그 테크닉을 개발하는 것은 원단을 자르는 것이든 재단을 입으든 닫힐 부분을 잘라낸다가 드레기목투야. 길게 볼링대로 나오는 드레기목투인데 드레스가 한 1m, 54m 막 이러다 보니까 무려질까봐 저게 드레기를 롱오디티콘 만들어집니다. 저게 뭔가 이러다가 다음날 드레기를 해둡니다. 드레기는 정말 대선 득필을 해서 내보는 비싸기를 해둡니다. 드레기를 해둡니다. 드레기를 해둡니다. 그런데 여름을 이렇게 했고 옷도 뭔가 특수하게 재단을 해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림 그리 라고 해서 디자이너 그때라고 해서 미술학원에 보내주면 좀 어쩜 걸리는 손이란 거 가끔 술 마시기? 술 마시기? 비비보기? 나도 그렇게 춤이라고 추는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많이 돌아다니다 또 맨슨 막 이러면 맨슨 막 이러면 막 이러면 맨슨 막 이러면 길어 난 잘했어 사람들이 가끔 똥아이인 줄 알아 내 통장은 거쳐가는 통장이야 이제 나중에 사업하는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참 이런 그냥 조그만 디자이너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뭐 유통할때도 매덕이 왔다갔다 열심히 먹었고 열심히 먹었고 일하는데도 즐길 수 없는가 먹었고 그렇게 쉽게 되어있는 줄 아는 방법을 알겠다 저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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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